고르마 ani 아니 이게 그래도 빨리 드립을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드립해야 돼요! 아직은 재워놓고 그래도 끝날려라 야소! 이게 그렇구요 전자주대 나에게 힘을 줘 힘은 없었습니다 낙엽이 됐지요 또 다르네요 excessive 초비가 엄청 타고 미사일에 대응을 쏟아요 어우 이번에 호응만 잘하면 PK가 나올수도 있거든요 무조건 잡겠다는 거예요 카스팍을 또 만듭니다, 그 아래 그래서 그냥 빠지면 라임 투석 이상 이게 무슨 일이에요 됐어요 뭐야? 뭐야? 그래서 여기 한번 풀어줄 생각 같은데 근데 갱프리 전멸도 있고 궁도 있고 라인 막 앞에서 지워버리면 폭탄 세례가 있어서 이건 들어가다가 세기까지 데려갈 수도! 그래서 폭탄 세례야! 데려갈 정도가! 이걸 잡으려고 했는데 와 이거 난리 났는데요? 계속 아래쪽 이번엔 압박을 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살짝 물려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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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폭격이.. 폭격이 좀 이상합니다 그래도 어? 많이 깊죠? 많이 깊어! 엔지가 좋아하는 공성 구도가 잡혔기 때문에 결국 얼굴을 들이미는 과정에서 이게 세라필이 노래가 세게 떼거든요? 노래가 세게 떼요! 노래가 떼요! 그리고! 쎄! 탭! 쎄! 탭! 오 쎄! 탭! 노래 해줘! 진짜 흩날리고 있어요! 아 네! 근데 빛미치가 깜짝이 앞에 열릴 수 있어요 잘 봐야겠지 으아아아악! 그래서 아아아악! 방태를 밀었어요! 브랜드도 거의 메인인데 브랜드도 거의 메인인데 브랜드도 더 찍고 브랜드로 돌아가 브랜드로 돌아가 브랜드로 돌아가 브랜드로 돌아가 네! 아 근데 이 다음 좀 더 봐야돼요! 라스카 를드 강신과är Branch 잡아당국은 있어요! 좀 더 봐야돼요! 딱 들고 splashing 에이스를 띄우는 천지